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밖에 안에 하루종일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안을게.. 어 뭐야? 한 대 더 모셨어 어 저거 뭐야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태어나 또 히리만 죽었어 또 또 히리만 죽었어 또 어 잘못쌌어 이거 달콤한 야채킥 그 40개 그러면 울리기 쉽겠는데요? 할만하겠는데요? 아니야 아니야 걔 분명 달팽이 그냥 길들이고 있었는데 내가 그 달팽이를 죽여가지고 얻은거야 아이씨 아깝다 아 사람 체력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르젠 부터 죽일걸 아아 아르젠 체력도 많았을 수도 있어서 앙구독디 앙따봉디 앙알림디 앙알림디 네 가자 10포 챙겨왔어요? 내 친구가 왔어 어 나도 가고싶은데 어디야지 영상 보십시오 아 누구야 누가 영상 봐 시끄러 히디 시끄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다섯곳이 간다 진짜 준비중입니다 뚫을수있나요? 뚫을수있냐고? 배는 무조건 뚫지않나 이렇게하면? 에이 놔줘 아아 누가 영상보냐고 히디 자꾸 아아 아 랑키네 기분좋으시면서 에 하이 아이고 시끄러어 아 내 영상이야? 에 아 그래 아 그래도 소리 줄여서 봐 보지말라 소리 안하네 이제 하하하하 보지말라 하하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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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보입니까? 네 네 어 보여 아시죠 문 열어서? 아 문 주지마세요 엑스정 쏠수도 있어 그니까 그럼 뚝 열거 바로 닫을준비 아 아니 그 너무 너무 빠르다 아니 S 플러스로 얘들한테 붙이고 와야되나? 예 그 S 플러스 그거 상관없어요 뭐 제 매뉴얼로 아니 포탑도 있어 이거 이 규모조로 설치할수 없대 뭐야 이 구조물 설치할수 없던데 어허허허허 너무 가까워 안 돼 설치가 안 돼 생각해보니까 배라서 설치 안되는거 같아 그니까 배라서 설치는 안되는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던데 쓰읍 어 조심해 뭐야 어 어 사람 한명 데려가서 사람 못 잡혀요 뭐 그렇게 하자고 희디야 네 네 너 하고싶어? 저요? 10포로나 하고싶대요 어 그럼 여기 침대 만들어가지고 희디야 와봐 네 와봐 어 오케이 앉아 일단 앉아 아잇 가자 다 따가 죽는거 아니야? 왜 다 따가 죽는거라 싫어? 아니요 5 burdens 에헝 이 받다가 얘 지금 배에다가 무슨 도시락 둔 것처럼 씻고 이렇게 두고 있어 힐이 되게 사형수처럼 생겼어 어 야 쟤 어 뭐야 뭐하지 왜 터짐 다 administrer 아 요격했나보다 어 잠시만 우리 의자없어요 의자없어요 움직이면 안돼요 근데 휴 때는 들에 이게 tinha vy så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요격하나? 형 여기 가봐 저기 가봐 안 때리자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아 뒤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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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 자식아 반응속도 왜케 느려 왜 앞으로 가봐 배는 뒤로 못가요 어 뭐야 아 뒤로와 뒤로와 아니 아니 맞을땐 이 시프 한방에 안죽어 체력 4000이랑 자 육종 Which. 안 부서지는데 x정만 탔 for 바주카 하자, 바주카 다른 400 하란히 누가 맞는거야 다 퍼 capability tipo 송악 안 맞나 배 맞는거 아냐 배가 부서지지 않을까? 근데 이렇게 총알이 빠지면 좀 아닌데? 그거 아냐? 털렛이 운전실쪽에 들어가지 않았나? 어! 뭐야 한 대 맞았어 그니까 맞는다니까 잘못하면 내 캐릭터 왜 이렇게 겨드랑이 꺼보지? 좀 씻어 진짜 더러워 죽겠네 머리도 안 깎고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밖에 안에 하루종일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 어 뭐야 이제 태어나 또 1위만 죽었어 또 또 1위만 죽었어 또 다행인거지 이제 태어나 아 그러니 운전 제대로 해보세요 아야야야야야 그만 태어나 그만 태어나 멈춰 멈춰야 돼 배가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쏜다 어 여기서 안 쏜다 아 쏜다 잠시만 잠시만 한 마리 쏴 볼게요 아 죽어 나 죽어봐 근데 일단 히디가 열어요 히디가 열어요 히디가 열어요 해소 잘 해소해라 정면이 있는거 그렇지 뒤로 뒤로 쏜다 쏜다 뒤로 뒤로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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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앞으로 앞으로 예 나이스 우리 집도 터지고 있는거 아니야? 아냐 괜찮아 장전 나이스 한발도 한발도 빵 오케이 오케이 히디야 뛰어 뛰어 들어가봐 아니야 그냥 쟤 개 침몰 시켜 그냥 아 침몰 시키면 안 돼 아 그래 아니 아니야 침몰 시켜 훨씬 모르니까 히디야 들어가고 어 맞아요 바로 죽었어요 어 잘못쐈어 어 한 마리 죽었다 사람 죽였다 알렉 오케이 한 마리 더 쏜다 히디야 히디야 거기 발전기 어디인지 아니 발전기 꺼봐 발전기 발견해서 발전기 공식이 아니에요 발전기 끌게요 아 못 꺼요 아 못 꺼? 어어어 움직이자 움직이지마 아 그냥 꾸질게 침몰 시킬게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침몰 시키면 안 돼요 아 그래?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뛰어 들어가? 아 이거 집안에 포탄비도 잘 들어오셔 오 아아아아아아 배를 앞으로 붙여봐요 배 붙여봐 앞으로 조금 붙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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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뒤로와 비현이 뒤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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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앞으로 어어어 여기 쏴볼까?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어어어 봐 아 어 어 여기 쏴볼까? 어어 아 어어어 아 아냐 아냐 왼쪽 이렇게 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됐어? 뭐해 이 글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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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캔님 누워 랑캔님 누워요 나 누워? 여기 그 저기 식물소린 먼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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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캔님 우울해 잠깐만 랑캔님 앞으로 가서 이제 아 저 일단 저 한번 죽고 올게요 저 오케이 쏩니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한 사람 발 엄청 힘들어 네 점수표 다 사라지고 오 저 뭐 무너졌는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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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28 다 씁시다 또 뭐 무너졌어 아 저 연기 발정이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한 번만 더 쏴 안주스쿨에 있는 거 보니까 조심하세요 랑캔님 피 없거든요 장과로 지금 아 또 문이 있네 아 랑캔님 피가 별로 없다 우리 집 무너졌고 우리 집 무너졌고 야 잠만 랑캔님 와서 누워보실 왜요? 이거 피어냐가 포탑 날아가는 소리 들렸거든요 피어냐 한번 집어넣어보죠 집어넣어보죠 한 번만 마지막 쏴 어 이거 포탑 내려가는 소리 들렸는데 확인 확인해봐요 확인 포탑 포탑 내 포탑 내 어 전력 없어 어어 근데 식물 포탑 어 씨 깜짝아 내려갔어 내려갔어 한번 뒤로 간 다음에 이제 포탑 안 되는 걸로 치고 잠잠잠잠 잠잠잠 오케이 잠잠 누울게 누우고 그 다음에 피어님이 가서 태어나고 가서 한번 갑자기 내려갔어 갑자기 내려갔어 바로 뛰어갈게 어어 뛰어 잠잠잠잠 배 타고 아이씨 내가 한 벌만 써보자 했지 한 벌만 더 써보자 했지 시물 포탑은 피하는데 다 무너졌나 봐봐요 다 무너졌어요 다 다 그거 됐어요 다 꺼졌어요 들어가 안으로 쭉 앗 오바 근데 아래 아래 괜찮다 아래 괜찮다 아래 손없어 아 다시 올라와 다시 배 타고 올라와 배 타고 올라와 아래 이거 앞에 있는거 어어 맞는다 아 맞는다 어어 앞에 안 해놨어 벽을 잠시만 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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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핀 다 벗어줘 그리핀 부숴 아 그리핀 부시는중이야 여자다 아이 그만해 그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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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다 이거 볼래 맛있겠다 나이스 그렇지 맞아 그리핀으로 여기 왜 하나하나 남았어 바로 돈 배 옆에 오케구 오 됐다 다 부셨다 오케 가자아 아이집 드디어 철었다아 총알 챙겨 총알 방향 방향 가보자 아이템 아이템 스위치에는 오오오오 뭐지 오오오오오 오 C4 34개다 오케에이 오 대포 대포 오 대포도 있어? 대포 있는데 대포 데포알 열한개 오 오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이거 다 더 따 왜왜왜왜 장촌 치밍이기 쉽지 야야야 왜왜왜왜 야암원 암원 철이백 칠십짜리 하핰핰 오! 아 이거 보여줘 아니 뭐야 왜 다 가져가 어 그립 그리핀한테 너나 그리핀한테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안 달았어? 네 그래 쌓아봐 오 뭐야 오오오 나이스 아니지 아니 깜짝이야 다 무너지게 으어어어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이거 다 어떻게 가져가 가져가기 힘들긴 하다 배 타고 배 타고 오케이 와 총알 개많아 그리핀 누구는 그리핀을 하고 누구는 배로 하고 나이스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냥 뭐지 그냥 침몰당했쥬 집 없죠 일어나니까 하핰핰 와 총알 많다 어 얘들 진짜 개 웃기겠다 딱 이제 아 이제 수비 다 완료했다 총알이도 빡빡하게 넣어놨고 이제 자자 했는데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르지한테 다 놓고 이제 싹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집을 털어서 얻은 아이템들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총알이네 그냥 입지 뭐 쓸만한 것도 좀 있었고 와 이거 벌꿀 개많아 그럼 이번 미션도 고맙고 고맙고 섹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작